안녕하십니까? 심리대어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영철, 순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순자님이 언급한 운명론자, 이 운명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나는 솔로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운명론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다뤄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그리고 지금 영철씨랑 순자씨의 관계가 흘러가는 걸 보면 저는 초반에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비주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성향이 잘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불안 요소들이 자꾸 보여요. 제가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접점이 없었던 현숙님과 영훈님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 급속도로 가까워지니까 약간 걱정되는 요소가 있기, 그쪽도 조금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어쨌건 영철씨와 순자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자씨는 하루 종일 설레고 있단 말이에요. 영철씨도 순자씨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런데 순자씨가 영철씨를 보면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운명은 뭐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거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게 운명인 거지. 로또에 5등 정도 되는 걸 운명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한 5, 6 정도의 사람을 만나도 되는 정도의 사람인데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나는 이 사람과 운명이다라고 안 한단 말이야.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순자씨는 영철씨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그리고 그게 영철씨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지. 순자씨가 지금까지 키워온 그런 이상적인 이성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영철씨의 모습 중에서 거기와 맞물리는 부분을 대입시키면서 조금 더 혼자서 환상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두 사람의 관계에서 걸림돌이라는 건 아닌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운명론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 꼭 순자씨의 얘기만 아니에요. 씨는 쉽게 해서도 운명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 이 전에는 당연히 더 많았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도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운명론자가 가지는 특성을 얘기해서 이 운명론의 기원이 어딘가. 운명론인이 좀 그렇다. 아마 그 영화 헤드윅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노래로도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의 연설 내용이 나와요. 아니 아재 아재 그러더니 이젠 아주 기원전 이야기를 들고 왔어. 그만큼 운명론이 오래됐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곡작가라고 하는데 술자리에서 이렇게 앞에 단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술 마시면서 하는 거니까 일종의 먹방 유튜버지. 먹방 유튜버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냥 좀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분위기를 띄우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원래 팔이 4개, 다리가 4개였다는 거지. 그리고 머리까지 2개가 달린 거야. 그런데 이 머리 2개, 팔, 다리 4개씩 있는 이 인간이 너무 영악하니까 이게 막 신에게 대드는 거야. 자꾸 계기니까. 제우스가 열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신을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빡쳐서 쪼개버렸어. 반으로 나눠버렸어. 그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의 쪼개진 반쪽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원래 하나였는데 쪼개졌으니까 그 분리에 대한 기억이 너무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의 반쪽을 평생 찾아 헤맨다는 거지. 운명적인 사랑의 추구는 완전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태초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농담이죠. 아리스토파네스의 농담인데 철학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제우스가 그냥 쪼개긴 좀 미안했는지 이런 생식기를 앞쪽으로 좀 옮겨줘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뭐 감사한 배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지금 이 얘기도 영화 헤드웨그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다른 콘텐츠도 인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운명적인 낭만적인 사랑 이거를 딱 떠올리면서 이런 거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 노래 떠올려봐라 하면 뭐 시간만 주면 몇백 개 더 떠올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이런 걸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먼저 초부터 좀 치고 넘어가면 프로이트는 뭐라고 그랬냐. 이거를 소울메이트를 찾으려는 행위가 유아기로의 퇴행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 유아기로 퇴행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벌써 지금 나갈랑 말랑 지금 클릭하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잠깐만 들어봐요. 이게 왜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여기서부터 좀 설명해 줄게요. 그래놓고 지금 다른 박사의 칼럼 갖고 왔어. 우리 에이미 박사님인데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당신은 소울메트를 믿냐. 소울메트가 결국 우리로 생각하면 운명론자인 거죠. 이런 운명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나는 관계의 첫인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과 첫인상이 좋다. 이렇게 팍팍 튀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더니 저 사람도 나를 선택했다. 이런 거. 첫 번째로 결정되는 어떤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아니면 마치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어떤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한다는 거죠. 뭐 이것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시작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죠. 내가 아닌 어떤 굉장히 큰 힘이 나와 저 사람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생각에 내가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최선의 선택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건 실은 자기 선택에 대한 도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에서 더 쉽게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데 이 운명론자, 너무 오랫동안 운명론에 물들어 있으면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운명이 아닌 거잖아. 지금 이 사람은 내 운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저런 면도 있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향에 가까운 이성의 모습이 아닌 경우에 나는 저 사람과 운명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관계를 끝내고 빨리 지금 빨리 다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지금 퍼즐이 안 맞으면 빨리 다른 데로 가야지.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꽃을 쫓는 이들 만족스럽지 않으면 고스팅 이제 고스팅은 약간 잠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꽃처럼 팍팍팍 튀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이 관계에서 튀는 게 아니야, 불꽃은. 관계에서 물론 튀지. 저 사람과 나에게 만나면서 불꽃이 탁 튀지만 이 불꽃을 잘 따라가오면 나와 이 불꽃이 나고 있는 이 양쪽은 나와 이 사람이 아니야. 나와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럴 것이라는 이상향 이 사이에서 불꽃이 튀는 거지. 내가 그것만 보고. 그런데 이게 저 사람하고 실제 갭이 크다. 그러면 이제 고스팅, 잠수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많이 나타난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건강한 관계로 만들려면 운명론은 다 실패하냐?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운명론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세계관이야, 관점이야.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이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건 이 사람이 아직 그 부분이 개발되지 않아서 혹은 그 부분에 나와 맞춰가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이게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초기에는 운명신념으로 만나더라도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 어떤 성장신념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에이미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명론 하면 굉장히 멋있게 들려. 그런데 실은 나의 의지의 선택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의 결과 내 통찰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종의 책임의 분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큰 권위에 내 책임을 분산시켜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도 명분이 충분해요. 후회하지 않아. 그러니까 후회를 두려워하고 선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실은 운명론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본 출처는 내 생에 중력에 맞서라는 수필이고 그 수필에서는 지금 저 저널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는 거지. 여기에서는 연구에 따르면 소울메이트 그러니까 결국 운명이 정해준 단 하나의 사람이지.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연애하는 상대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갈등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툰 후에 쉽게 용서를 안 해. 그리고 소울메트라가 아니라고 성급히 판단하고 관계를 정리한다. 현재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선택에 갈팡질팡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 라고 여기서는 썼어. 그런데 나는 이 말까지는 동의하지 않아요. 어쨌건 지금 저기서 에이미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성장 신념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고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수필에서 말하는 것은 저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운명론자가 가진 어떤 단점의 경향성이 다 비슷하죠. 지금 학자들이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툰 후에는 쉽게 용서하지 않아. 상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운명이 아니니까 내가 봤던 사람이 아니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운명론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떠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탄나기가 더 쉬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운명이라는 얘기가 실은 여성 출연자들이 앉아있을 때 계속 언급되잖아요. 그게 실은 영숙님의 눈물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건 이제 다시 영숙님 얘기할 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관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운명이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게시한 게 맞나. 게시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 어쨌건 그거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의 존재가 있고 내가 지금 그거를 그런 신호를 잘 받아들였나. 운명이라는 권위의 말에 내가 잘 복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거를 고민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어떤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아웃라이어 이렇게 끝에 10% 정도만 제외하면 많이 쳐서 한 30%만 깎아내고 70%의 평범한 쪽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극단적인 성장 신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보면 낭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위험성에서 좀 멀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11기의 영철 순자님이 지금 너무 운명적으로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이런 단점들. 그러니까 이 솔로나라도 그렇고 다른 관찰 예행도 앞으로 계속 그러겠지만 그 안에서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어. 갈등이 안 생기고 둘이서 잘하는 거는 PD가 가만놔주지 않아. 제작진이 가만놔주지 않아. 그래서 가만놔주지 않으니까 구기광수님도 그렇게 침묵했던 거기도 하고 구기광수님의 침묵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그런 이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타격을 받고 위험한 존재들은 바로 저 부분이에요. 운명론자들. 10기엔 누구 있었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0기 영자님. 10기 영철님하고 영자님이 처음에 운명처럼 만나는 것처럼 느꼈잖아요. 10기 영자님이 그걸 느꼈잖아. 그래서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기 나오잖아. 다투나 용서를 안 했어. 물론 용서를 나중에 했지. 그런데 그날 이제 바로 뭔가 용서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성향에 다 가까운 거지. 그래서 더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더 실망이 큰 거고 그리고 이런 판단이 빠른 성급하다. 그리고 정리가 더 빠른 거죠. 물론 여기 11기의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운명론자라는 거를 되게 확고하게 믿고 있고 여러 번 언급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저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거지. 그런데 성장 신념을 잘 가져서 두 사람이 잘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연구들이 많아요. 레이먼드 니라는 학자는 소울메이트를 믿는 사람은 사랑을 찾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레이먼드 니리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상형. 완벽한 나의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을 빨리 포기하면 할수록 실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를 더 빨리 만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네 박사님의 얘기죠. 네 얘기지 뭐.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반쪽이니까 퍼즐처럼 맞는 것이다 보니까 공통점을 찾는 것과는 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의 일화는 그 이야기 자체는. 그런데 이런 소울메이트를 사람들이 찾는 과정에서는 나의 잃어버린 반쪽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와 비슷한 취미, 비슷한 어떠한 선호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 씨하고 영자 씨는 어땠어요. 맛집 탐막으로 공통점이 굉장히 강렬하게 서로가 얘기가 되면서 운명에 대한 생각이 더 커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통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점을 찾는 거는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2011년에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이거에 관련된 연구를 했거든요. 폴 엘리 엘리스 박사들 이름이에요. 이름들이 너무 철수 영희같이 지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 어쨌건. 그 박사님들이 연구한 거에는 내가 이 사람을 선호와 기호가 같아서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만날 때 그 이상의 어떤 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논문들을 취합해가지고 분석한 최근 논문 연구 300개 이상을 분석한 결과로는 비슷한 성격과 취향은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였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취향이든 비슷한 성격이든 만날 수는 있지. 그런데 그게 행복과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성격도 너무 똑같고 취향도 너무 똑같고. 그런데 그거는 행복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이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성장하려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 고정돼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관계를 더 발전시킨다는 거죠. 물론 제가 오늘 이 나는솔루 11기만 가지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운명론자들 그리고 소울메이트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연애 관찰 예능마다 나오거든. 나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언급해서 안 나오려나? 나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걸? 그때 이제 저렇게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운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나의 이런 연애나 이성관계를 이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한번 좀 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말을 하거든요. 이런 연구나 아까 에이미 박사도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요. 운명론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낭만적인 사랑을 만들 수 있고 정말 짜릿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고정시킨 상태로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어쨌건 에이미 박사님은 그게 관계를 지속시킬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 여기 이제 니 박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만남 자체를 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추진 선택을 해보시고 그런 면에서 이제 순자 씨가 영철 씨와 관계가 혹시라도 지금 이 운명론자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실수가 드러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뭐 나온 건 없어. 아직 나온 건 없지 뭐. 이제 뭐 찾아봐야죠. 제가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나는 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